어, 어, 김희철 나 완전 좋아해. 에이, 너 그러지 마. 손오공 똥, 똥똥똥. 제가 노래를 불러줘야죠. 세븐틴. 세븐틴의. 마취 된 것 같아, 손오공 똥똥똥. 전부는 노래를 불러줘야죠. 입을 다하고 쓰여져도 포기를 못...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. 세븐틴의 손오공 노래. 에스쿱스 파트 아니야? 해당 후! 마취 된 영화 때 써도 넣어서. 매일 짜리 매일 짜리 맹니다. 수근. 수근. 서롱오. 기물다. 에스쿱스 그렇게 툭 나온 다음에 또 나온 다음에. 호시나서 한 다음에 노래를 하라고 마치된 것 같아서 너 공부 너무 아파 야 같은 부분만 할게 아니 앞부분이 무엇이야 2부분만 짓네 아이 김을 타고 쓰러져도 포개버리고 날뛰는 중 마치된 것 같아서 너 공부 그래 너 이 아니 이 정도면 얘는 상민아 맞을래 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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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요? NST, NST 이원 선배님 백의진스 정답! 너 알아? 이분도 알아? 완벽하세요 정답은 해라 어떻게 하는거는? 못 있겠어 1. 2. 2. 3. 4. 6. 6. 6. 6. 7. 7. 7. 8. 9. 10. 11. 12.